혜신탐 능이마을 자 맛보러 들어갑니다 뭐긴 뭐야 카메라지 메뉴 전복 일단 비졸은 괜찮아 전복 있고 막 휘저어줘 전복 전복 그리고 능이 버섯 어 능이 버섯이 있어야 돼 전복 다 깔끔하게 나오네 고기 크고 하나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있네요 청경채 당면 당면이 좀 굵은 당면이네 굵은게 맛있어 그래서 취미 꼬깍꼬깍 오 고기가 이게 분해가 잘 돼 오랫동안 파 끓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내장 내장 내장? 내장? 내장 먹어도 돼? 국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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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뜯고 있어 난 다 분해한 다음에 한 번에 먹어 아 아 이거 도저히 한 손으로 힘드네 일단은 끄고 해야겠다 어떻게 이거 도와줄까? 응? 아니야 난 1인 1인 외로운 1인 다 했어 다 했어 음 음미 이사했는데 음미 어디게 됐어? 음냐랑 뭐 음냐랑 또 파이랄야? 어 음미 어디에 있어야하잖아 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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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돈 많이 벌었나봐 음미 음미 전세상 대출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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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먹었네요 맛이 어때요? 음 이게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잘못만? 아 와 대단하네 건강함과 어허 아직 안 끝났어? 안 끝났어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거는 여름에 꼭 먹어야 되는 여름에 먹어야 되는 이열치얼의 고향으로 이열치얼 담백하니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드시러 오세요 아 맛있군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드시러 오세요 어허